잠깐만요 진짜 진짜 올리 스페이스바만 누르고 해보자 이건 에고도 필요없다 그냥 스페이스바만 아니 안돼 잠깐만 다시 이건 진짜 이제 에고 발효도 필요없어 이제 에고 발효도 필요없어 가자 가자 개불아 다 때려잡아 이걸 이 털 이렇게 만든다고? 핸디캡이지 낭얼림 불균한게 1대2 가능한가요? 1대1 1대1은 모르겠네요 어 그럼 이따 한번 해볼까? 이제 사냥 시작이라고 이제 사냥 시작이라고 5대4 지금 어 안 오네 응 아 아니 뭐 그냥 와서 맞으시잖아 좋았어 1패 끝 1패 끝 으 클릭옷기 위해 타존심 아 아 이루아 리오브루인 아 씨 이버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리듬에 맞춰 스페이스 말린으로 멘청이 죽어나갑니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안 돼! 다이스 빨렸다! 괜찮아요! 루트로짐도 회복되고 체력도 회복되고 그치? 기량이 부족하다 생각 들었으면 머리라도 굴려야지! 머리라도 굴렸어야지! 기량이 부족하다 생각 들으면 머리라도 굴려야지! 아이고 아이씨 저거 시간 다 지나네? 저는... 다이스 하나씩 더 빨려가지고... 이때가 좀 마음 아픈... 거의 맞아야 돼! 무조건! 됐다! 그치? 야 얼마나 쳐맞았으면 감정이 상하되냐 쟤는? 아이 감정이 상하되면 주사위가 두 배면 두 배로 맞을 수 있겠네! 아 근데 왜 힘이 점점 오르는 거 같지? 뭐지? 왜 붉은 안개가 혼자서 싸우는지 알겠다 아 계속 증가요 이거? 이건 계속 증가요? 누적이야? 이게 누적이었구나 저게 어쩔지 줄나 세더라 진짜 아이씨 야 힘 10스테어! 이거 미친건가 이거? 그럼 저건 또 잡으면 또 13정도 했고 힘 이제 그냥 한 방이면 못들어지는데 이거 너희들은 두 대도 필요 없어 나가있어 진짜 개웃기네 진짜 응 야 야 11 키퐍 어디까지 가 나보자라 으악 으어어양 으어어어양 으아악 으어어어양 야 딜 양반 미쳤어 아이씨 한턴 더 봐야 되네 귀찮게 좋아 13 13 간다 아하 아! 아하하하! 야아! 야 진짜 개박사!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이거 그 식물대 좀비 그 바닥에 까시 깔아놓은 것 같아 이거 아 아 아 아 까닭장 안쓰고 우드다이잡기 서고 하하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